신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 우손 갤러리에는 세계적인 현대 조각과 토니 크랙의 전시가 열립니다. 대구에서만 두 번째인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대표작인 이성적 존재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동산문화회관의 기획 전시인 헬로우 빅그림전으로 500여 개의 LED 불빛이 선명한 그림들을 밝히면서 더욱 매력적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흔적을 작가의 시선으로 표현한 이은재 작가의 겹쳐진 장면 전시도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